23강 감수분열 첫 번째 시간 감수분열은 생식기관에서 생식세포를 만드는 분열로서 연속 2회 분열을 통해 4개의 딸세포를 만드는 분열이죠. 감수1분열과 감수2분열로 나눠서 다시 복습을 해볼텐데요. 감수1분열의 중요한 특징은 전기원과 중기원에서 상동염색체가 접합한 이가염색체가 관찰된다는 것이고요. 후기1때 상동염색체가 분리되어져서 핵상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죠. 그 다음 감수2분열에서는 후기2때 염색분체의 분리가 일어나고 염색분체의 분리가 일어날 때는 핵상이 변하지 않았죠. 따라서 감수분열 특징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 연속 2회 분열로 4개의 딸세포가 형성된다. 두 번째 전기원과 중기원에서 이가염색체가 관찰된다. 세 번째 감수1분열에서 핵상이 2N에서 N으로 반으로 감소하고 감수2분열에서는 N에서 N으로 핵상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지막 감수 분열을 거치게 되면 생성된 생식세포는 모세포의 DNA 상대량의 절반이 되게 됩니다. G1기의 DNA 상대량이 2라면 생식세포의 DNA 상대량이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23강도 간단 복습 끝!